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결과에서 범죄자들이 남긴 범죄 점검을 수집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날 이선생이 보내준 표본수를 기준으로 하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사전투표의 해석이란 제목의 8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선생 리포트 정상인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는 단순히 조작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심각하게 조작되었다.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정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소개하는 이선생 리포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비친 20대 총선 광진을 지역구의 표본수, 후보자별 득표율, 오차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시는 새누리당의 정중길 후보와 더불어시민당의 추미애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선거 최종 결과는 표본수는 광진을에 9만 610명이 참여했고 관내 사전투표율은 12,909명이 참여했습니다. A를 B로 나눈 값은 0.767, 0.788, 오차가 특히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2.7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번 20대 총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도표를 보시면서 지역구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표본수는 9만 610명, 이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12,909명, 관내 사전투표율은 14.25%로 올해 평균 21대 총선에서 26%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얻은 결과는 참여투표자 비율이 이번 총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 참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 최종 결과를 A를 B로 나눈 참값 혹은 최종값은 0.767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의 14.25%에 대당하는 12,909명이 참여해 가지고 얻어낸 관내 사전투표는 A를 B로 나눈 값이 0.788입니다. 두 개의 수치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전체 투표자 수 모집단의 10%가 넘는 사전투표자가 참여하여 만든 사전투표자 그룹 일종의 표본집단이죠. 이 표본집단에서 얻은 값은 전체 투표자 그룹의 참값 혹은 최종값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10만 명의 값을 참값이라고 최종값이라고 그 다음에 표본을 통해서 얻은 값이 참값에 상당히 접근한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오차는 2.7%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통상 통계적으로 10% 이하의 오차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0대 총선에서 총 모집단의 표본수가 9만 명 정도인데 1만 2천 명 정도를 갖고 충분하게 두 개 참값과 그 다음에 추정값 사이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 법칙이나 원리를 충실히 받아들인 것 수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시면 21대 총선 결과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깜짝 놀란다는 것이 바로 조작기란 범죄 행위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듬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은 0.0000001%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절대로 100%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왜 사전투표를 조작으로 보는가? 왜 21대 사전투표를 조작으로 보는가?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본으로 뽑은 표본조사에서 표본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최종값 혹은 창값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표본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욱더 모집단의 창값 최종값에 근접하는 그런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통계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표가 이번에 실시됐던 21대 총선 광진을 지역구 상황입니다. 맨 위에 표본수와 고민정 득표율 오셔운 득표율 그 다음에 a분의 b 그 다음에 오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 최종 결과는 표본수는 10만 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만 3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맨 왼쪽에 두 번째 칸의 오른쪽 끝을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28.3이라는 엄청나게 큰 수치를 아마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치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시행됐을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조작 증거물이 확보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있는 28.3이라는 3%라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2020년 4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됐던 sbs 여론조사는 표본수가 불과 500개에 불과합니다. 501개입니다. 501개인데 오차가 5.4%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 이내의 오차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나 바로 위에 5.4% 바로 위에 28.3%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작의 증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1대 총선 광진을 지역구에 대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도표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 광진을 지역구의 표본수는 10만 7618명이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3만 579명입니다. 아주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높습니다. 28.41%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사전투표자 그룹의 표본수가 커진 겁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 10만 명 그리고 사전투표라는 표본집단 3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표본집단에서 구한 값 a를 b로 나눈 값은 모집단에서 구한 값 a에서 b로 나눈 최종값과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을 대상으로 거둔 a와 b를 나눈 값하고 그다음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둔 a를 b로 나눈 값은 아주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계 법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sbs가 2020년 4월 5일과 8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수가 불과 501개에 501명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오차는 5.4%로 10%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이 참여한 21대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자 그룹에서 구한 a를 b로 나눈 값은 무려 28.3%입니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이 선생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정확하게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최종 투표 결과와 비교해서 20%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구는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의심된다. 거의 1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 이상 정도가 되면 거의 조작인데 여기서는 10%가 아니고 20% 이상이 차이가 난 겁니다. 10만 명의 전체 투표자 가운데 3만 명이 넘게 참여한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최종 결과와 벗어난 정도가 매우 심한 그런 경우를 발생하게 되면 500명이나 1000명 정도의 표본수를 시행하는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애시당초 설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는 그런 모집단 최종 결과물에 대한 asb를 구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관내 사전투표는 3만 명을 가지고 a를 b로 나눈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asb로 3만 명을 가지고 구한 값이 엄청나게 10만 명과 구한 값과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전 세계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표본 사이즈가 500개나 10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2020년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4월 11일과 12일 날 양일간 실시했던 사전투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통계학을 깨뜨리는 통계학의 기본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라 된 겁니다. 그 기이한 현상이 바로 조작에 대한 증거물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전국의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 방향으로 오차의 크기가 20에 30% 정도 발생하겠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관내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오차 범위는 착정할 수 없을 정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생 리포터의 가치는 표본 집단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는 매우 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4월 21일 날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것을 받아봤지만 사전투표 조작술에 또 하나의 증거를 다하는 이선생 리포터의 기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작이 일어난 거죠. 표본 집단 수가 3만 2만 되더라도 10만 명 정도의 그런 모집단 전체 집단의 창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완전히 엉뚱한 수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1일 날 방송됐던 정규재 참다 참다 외치다를 보고 남김병관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선거 부실 관리라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룡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아쉽습니다. 선거 부실 관리해도 된다는 그런 소리인가요? 속속 밝혀지는 오프라인 정거물들을 보고 선거 관리 부실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거나 하는 점인 제게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정거물들을 선거 관리 부실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맹백하게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그런 활동이 분명한데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진 관점이나 시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들은 왜곡된 그런 관점이나 시각을 갖고 있으면 곧바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관점이나 시각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은 망하는 법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그 무대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나이와 함께 고집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현실의 적합성이 강한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흔하게 이야기하는 꼰대와 같은 그런 표현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김병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도 널리 사랑해 주시고 동시에 새로 출범한 공TV, 지오엔지TV 영어방송도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